네, 사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. 저는 사실 김윤철 감독님 그리고 백미경 작가님 이 두 분의 조합만으로도 아, 나는 이 드라마 꼭 해야겠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희선 선배님, 김선화 선배님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대선배님들이세요. 그래서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정말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서 제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. 암튼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은 좋은 인연으로 닿아서 이런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되게 영광이었습니다. 진심으로 영광인 게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셨어요. 이태임 씨, 예, 예. 우리 김선화 씨랑 김희선 씨가 한 3살때부터 활동을 하셨죠? 자, 네, 네. 우리 김선화 씨. 꼭 대선배라고. 대선배라고 그냥 선배도 있고 소선배도 있는데요. 많이 보고 자랐어요. 그렇죠. 많이 봤다라고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우리 어렸어 우리 어렸어